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오른 것은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직업윤리와 행동규범 1문제씩 총 8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1.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 약소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4.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상은 받으면 안 돼요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이래야 되는 거고요 자녀의 욕구가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욕구를 가장 우선시해 줘야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선택하지 못하죠 타 직종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열심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요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청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1.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2.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3. 대응을 안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5.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니면 꼭 틀려 이렇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한다 이런 것도 맞고요 요양보호사 본인 자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요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죠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한다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또는 보고한다 이런 것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제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마스크 재사용 기저귀 재사용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1.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그거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본 볼까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 줘야 돼요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죠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요 상하관계가 아니죠 대등한 관계입니다 기저귀를 재사용해 주세요 마스크 재사용해 주세요 이런 거는요 아우 그거 어머님 건강에 해로우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는 본인 부담금쯤 할인해 주세요 우리 두 명이나 있는데 내가 앞집도 소개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하죠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무리가 없죠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요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시죠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 복지용구를 구매해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4.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도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요 5. 올바른 행동을 찾아야 되는 거죠 2.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뭔가 깨름직하지만요 결핵일 때는요 대상자가 결핵이든 요양보호사가 결핵이든 마스크, 장갑 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5. 세탁을 하고도 3일 동안 살아있다고 했죠 뜨거운 물을 씻어야 됩니다 55도 이상의 물에 세탁을 해야겠죠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피해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수두, 풍진 이 두 가지의 대상자를 돌보다가 옮을 수 있어요 그럼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결핵은 요양보호사든 대상자든 걸렸어도 일을 해도 된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수두나 풍진일 때는 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노로바이러스는요 호흡기 질환이 아니에요 장염이거든요 일종의 손으로 옮습니다 이 손으로 요리하면 옮아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 낫고도 3일은 있어야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질병의 예우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정답은요 노인은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가 쉬워요 질병의 예우가 불명확하죠 급성보다는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고요 질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죠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습니다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위괴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위괴양 위에서 피가 나거든요 금연하는 게 좋습니다 녹차는요 카페인이 많아요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철분제 특히나 액상 철분제를 먹었을 때는 대변이 일시적으로 검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검은색 대변이라는 것은 위에서 출혈이 있다는 의미예요 정상은 아니겠죠 소염진통제 자주 복용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다 위괴양이 국가고시에 또 어떻게 나왔죠?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다 했을 때는 위괴양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위염이 아니에요 헬리코박터균 하면 위괴양입니다 위괴양 대상자는 금연해야 합니다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간진의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요 노인은요 호흡 근육이 약화돼서 호흡 증가시 피로해지기 쉽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폐포의 탄력성은 감소하죠 숨쉬기 어려워요 기침 반사는 감소하고요 선모 운동도 감소하기 때문에 미세물질을 걸러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코 속 점막이 건조해서 공기 흡입이 어렵죠 기간진의 분비물은 증가해요 감염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코 속의 건조함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를 못해요 호흡 근육이 약화되니까 호흡이 증가하면 피로해집니다 수근간 증후군 문제네요 수근간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주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 뭐예요? 4번입니다 손목을 구부려서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한 1분 정도 있었는데 절이다 하면은요 어 이거 수근간 증후군 아니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팔렌 검사라고 합니다 수근간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팔렌 검사예요 손목을 구부려서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면서 이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하면은요 수근간 증후군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근간 증후군은요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자극되니까 손목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자가진단법 팔렌 검사가 되겠어요 손을 털었어요 그러면 절임과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완화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내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